저는 59번입니다. 다치 게임이에요.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냐니까 실제 지금까지는 다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뒀어요. 클래픽버더게임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진행과정을 이렇게 1, 2, 3, 4, 5, 6, 7 정리를 해도 없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적어 나갈거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작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작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한 1년 이상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식으로 조금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치 게임이고 다치 게임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지난 에피소드의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할거 제일 먼저 할거는 첫번째가 페인트 스프라이트 입니다. 페인트 스프라이트 어떤 스프라이트를 만드느냐 하니까 플레이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미도 만들어야 되요. 에너미 단수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폭수형으로 에너미즈 해도 되고 어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오브라고 하는 것도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거에요. 그래서 카운트도 있어야 되겠네요. 카운트 카운트다운 하는 카운트다운. 혹은 카운트다운이라고 적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카운트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의 스프라이트를 준비를 합니다. 먼저 페인트 들어서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조그만하게 요정도 그리면 되겠죠. 자 요게 우리 플레이어입니다. 코드 들어와서 이름은 플레이어 죄송합니다. 플레이어로 바꿔주죠. 플레이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립니다. 이번에는 색상을 빨간색이었죠. 빨간색으로 해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쉬프트 키를 누르지 말고 요렇게 사각형 길쭉하게 그려줍니다.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에너미 에너미 요렇게 적어줄거에요. 그리고 또 스프라이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오벌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요. 텍스트 게임오벌. 그리고 크기도 적당하게 적당한 크기로 해서 가운데에 위치시키면 되요. 됐죠. 그리고 얘 이름은 말 그대로 게임오벌로 하죠. 오벌로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들어와서 또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그리는데 이번에는 카운트죠. 카운트. 카운트는 첫번째 카스템은 음 3. 색깔은 까만색으로 하죠. 까만색으로 해서 텍스트에 3이에요. 3이고 글자 크기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요. 자 3. 그래서 가운데에 두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두플리킷 해서 얘는 1번으로 할게요. 아 1번? 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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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하죠. 3. 그리고 3이니까. 두플리킷 해서 이번에는 2. 그리고 두플리킷 해서 얘는 1. 1이에요. 이름도 얘는 1로 주고 얘는 2. 카스템 얘는 3. 위에 이름 있죠. 카스템 이름. 3. 음 썼어요. 그리고 또 두플리킷 해서 start. 이렇게 해서 start. 근데 글자가 너무 큰가요? 좀 크다 싶으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줄이 start. 가운데에 딱 두겠습니다. 그죠? 펀트는 픽셀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스 슬리퍼도 그렇고 어... 슬리퍼로 할까요? 예. 뭐 적당한 폰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폰트 하시면 됩니다. 됐죠? 3. 2. 1. start. 그죠? 게임오버는 일단 게임오버부터 먼저 코드를 구성을 할까요? 게임오버 해서 게임오버. 오우. 여기입니다. 게임오버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는 애가 when flag clicked. flag이 클릭되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hide 해놓고 그리고 이 게임오버가 나중에 브로더 캐스팅을 받을 거예요. when i receive 입니다. receive, game오버. game오버 하면 이때 show. show하고 stop all. 스탑, 스탑 all. 모든 걸 다 멈추도록 하죠. 그죠? 이렇게 게임오버. 간단합니다. 게임오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이벤트 클릭하고 hide 입니다. 여기에서 hide. 그리고 조금 이따 show 해야 되겠죠? 언제 show 하느냐니까 이벤트 when i receive, game오버. game오버. new 메세지, game오버 입니다. game오버 이라고 하는 메세지를 받았을 때 그때 show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top all. 전부 다 멈추는 겁니다. 간단하죠? 얘가 game오버 라고 하는 스프라이트를 할 역할이에요. 자, 처음에는 hide 한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start. 얘는 이름을 count라고 적을게요. countdown 이니까 count로 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나요? 시작했을 때 when 클릭했을 때 switch custom to custom to 3죠? 제일 먼저 3이고 그죠? 1초간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switch custom to duplicate 해서 2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또 duplicate 해서 엉뚱한 글 다시 duplicate 해서 이번에 1로 바꾸고 그죠? 다시 duplicate 해서 이번에는 start 로 바꾸고 4가 start 가 4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custom 들어가서 이게 4번이잖아요. 이걸 start 로 바꿔줄게.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깔끔하게 되겠죠. start 로 바꿨습니다. 그죠? start 한 다음에 1초간 기다렸다가 start 라고 하는 메세지를 전달하도록 하죠. 이벤트에서 broadcast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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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ew message 해서 start 그죠? 어? 게임오버 잘못했네요. 다시 start 합니다.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까요? 정리를 하면 여기죠. count입니다. count는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when click click 클릭했을 때는 hide 아니죠 했을 때는 switch custom to custom to 3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줄줄줄줄줄이 나눠서 나중에 broadcast broadcast 뭘로 했나요? start 그죠? start 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를 플레이어가 들었을 때 플레이어 플레이어가 그죠? when i receive 입니다. when i receive start 하면 어디로 가나요? go to x좌표 y좌표 어딘가로 가야되겠죠? y좌표 x와 y좌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플레이어 입니다. 플레이어 when i receive when i receive start start 받았을 때 go to 모션에서 플레이어 얘가 플레이어 잖아요 얘는 여기 오는걸 합시다 그럼 모션에서 go to 여기로 옵니다 현재 위치가 이 위치에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키보드를 컨트롤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키보드 left, right 움직이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뺏어 로만큼 위로 붙이죠 when i click 자 when i receive start 했을 때 go to 이렇게 가고 다음에 variable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복요시켜 볼까요? 했을 때 left, right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요 go 그런 다음 그러니까 go to xy 한 다음에 forever forever 문장에서 그 다음에 백팩이 있었죠 백팩에서 left, right right up, down down 컨트롤을 가져면 되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마찬가지 플레이어가 이제 enemy enemy 에 부딪시면 안 되잖아요 when flag click 깃 깃발이 클릭됐을 때 다음에 forever 만약에 if touching if touching 입니다 if touching enemy enemy 하면 game over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game over 브로드캐스트 game over 브로드캐스트 game over game over game over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면 game over 스프라이트가 game over 메시지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플레이어가 그래서 플레이어 다시 들어와서 밑에다가 적을까요? 밑에 생겨놔서 event when clicked 했을 때 forever 들어가고 if touching 입니다 if touching sensing if touching enemy enemy 죠 enemy 브로드캐스트 이벤트 이벤트라서 브로드캐스트 game over game over 라는 말을 game over 스프라이트가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멈춰주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enemy 남았죠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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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click when click 때 이럴때는 먼저 자기 복제를 세 개를 만들어서 세 개의 복제품을 만든 다음에 얘는 여기서 세 개가 만들어졌을 주르르르르르륵 동시에 이렇게 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거에요 플레이를 향해서 달려가게끔 그리구성이 되겠죠 start 얘는 좀 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hide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 개가 만들어졌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그래서 when click에서 repeat three times 세번은 반복합니다. 뭘 반복하냐니까 create clone of myself 그리고 마찬가지의 enemy 입니다. enemy가 when i start as a clone이죠. when i start as a clone. 클론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go to 어딘가로 가야 되겠죠. x값이 있고 y값이 있을 거에요. 근데 x값은 한 220주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죠? 제일 오른쪽으로 가고 y값은 랜덤 하죠. 그죠? pick random random 해서 180 플러스 180에서 180 너무 높나요? 170정도? 해서 마이너스 170정도. 요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하니까 move 어... 마이너스 10스텝 요렇게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각도를 줄 겁니다. 그죠? move 10스텝 하는데 요걸 그냥 move 10스텝 하는 것이 아니라 repeat until 언제까지 계속 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until touching player 플레이어를 터칭 할 때까지 move을 마이너스 10스텝. 그죠? 하는거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하는데 만약에 얘가 if x자표입니다. x자표가 x 포지션이죠.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300 일단 볼까요? 마이너스 300 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then 그러면은 then은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go to set x to 뭐로 바꿔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set x to 플러스 250 정도나 혹은 뭐 300이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일단 요렇게 먼저 해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보고 동작하면 되는 것이고 동작 안하면 수정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요정도 적혀 놓을게요. 자 enemy 해서 처음에 뭐라고 적었나요? 처음에 세번해서 자기 자신의 클론을 세 개를 만든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왠클릭트 이벤트 왠클릭트 왠클릭트 가는건 어디로 갈까요? 뭐 가는건 필요 없겠네요. 그냥 컨트롤 해서 리핏 세번 반복합니다. 세번 반복을 해서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거에요. 그 다음에 create clone over myself 자 자기 자신의 클론을 세번을 만들죠. 그런 다음에 clone으로 시작할 때 그때 when i start as a clone 그죠? 그때 이제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go to x 좌표는 190 지휘금이 190이네요. 조금 옮겨볼까요? 옮기니까 요정도 요정도 할까요? 요정도가 지금 현재 x가 261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260 정도 하죠. 260 놓고 그리고 y값은 임위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임위로 결정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pick random pick random 들어가서 플러스 170에서 마이너스 170 사이 마이너스 170 그런 다음에 이제 컨트롤 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repeat until 게임 언제까지 계속 하느냐 하니까 터칭 플레이어 터칭 플레이어 어디있나요? 여기 있군요. 터칭 플레이어 그래서 플레이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럼 브로드캐스트 게임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이벤트에서 브로드캐스트 게임업을 해도 되고 뭐 다른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게임업을 하고 어쨌거나 이때까지 move 합니다. move motion 들어서 move 10 step move 10 step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죠. 그래서 끄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x 값이 얼마에요? x 값이 엥 x 값이 230으로 나와있어요. y는 97 그렇죠. 지금 230이고 클론의 값이 클론의 값이 얼마 이하가 됐을 때 사라지게끔 다시 원이시로 가게끔 그걸 우리가 봐 드렸네요. 그죠? 적어놨었잖아요. 그래서 x 포지션이 마이너스 300 정도 마이너스 300으로 일단 해보죠. 그죠? 그런 다음에 select to 300 그죠? 요렇게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if 문장을 넣으면 되겠죠? 이벤트에서 if 컨트롤이죠. if x 값 motion에 x x 포지션 여기 있네요. x 포지션이 음 오프레이터에 20 보다 작다. 이렇게 라는 거예요. x 포지션이 마이너스 300 보다 작다. 그러면 x 값을 다시 바꿔주라. x 값을 다시 바꿔주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y 값도 나중에 다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똑같은 걸 오면 그렇잖아요. 일단 요렇게 해보죠. 300일 때 set x 값을 다시 값이 있나요? set x 값을 다시 플러서 178을 하거나 200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 정도라고 처음에는 얘가 hide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look에서 얘는 hide 클론이 됐을 때 show하게 하죠. hide 하고 클론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show 요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게임오버가 됐습니다. 다시 자 피하고 요렇게 왔는데 재생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에이 게임오버 얘 좀 숨어있어야겠다 그러네 그러네 지금 지금 x가 마이너스 156에서 멈췄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너무 많이 준 것 같네요. nm이 다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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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50 정도 해서 볼까요? 150 해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속도는 조정을 하면 되고 속도는 뭐 한 5 정도로 조정하면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얘가 패턴이 두 가지를 좀 바꿨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격 이 에너미들의 간격 이 간격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고 다시 간격도 조정 그렇게 로테이션 한번 로테이션 할 때마다 이 세 개의 에너미들의 간격이 랜덤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리고 에너미의 형태도 똑같은 형태로 오는 것 보다는 조금 어 좀 형태도 좀 달라졌으면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추가해보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다치 게임 으로 제가 넣을 거에요. 다치 게임 그래서 이게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